정신이 정신이 한 번 더 정신이 한 번 더 오뜨怎麼 한 번 더 좀 한 번 더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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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겠습니다. 정신이 자리 따라하려고 그러지 어? 왜 이렇게 동그랗다고? 잠깐만 아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줄게 그것밖에 이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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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의 별명은? 근데 이거 좀 충격적인 답변이 있어요. 어떻게 알았지? 지순미 이게 멤버들이 지수 언니 지수 언니 부르다가 짧아져가지고 지순미라 부르더라고요 지수 지순미 이 정도면 직접 줄 수 있잖아 블링크입니다 블링크 네 내가 쓴 이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진짜요? 이 종이비행기? 직접 쓴 종이비행기 편지 제가 갖고 있어요 내 건데 혹시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잡고 데려간다. 안 오네. 안 간다. 뭐라고. 여기 먼지 동글동글 먼지 보면. 생긴다 동글동글. 강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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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야.